안녕하세요 개이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셀표를 보시면 필터가 적용되어 있죠 필터의 단축키는 alt a t 입니다 이렇게 필터를 없애고 다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적용시키고 나서 이 해당 필터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시려면 보통 마우스를 이동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alt 를 누르고 바향키 위로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바향키를 내려서 실제 필요한 곳으로 가서 뭐 2014년 13년과 14년을 보겠다고 하면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지시면은 해당 필터가 걸리게 됩니다 즉 alt a t 를 통해서 필터를 걸고 마우스 대신에 alt 바향키를 통해서 활성화를 창원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